관리 종목에서 해제된 노란풍선이 어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, 스톡옵션 부여 등 주요 안건들을 의견했습니다. 노란풍선은 어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의 1.5배를 초과함에 따라 그중 170억 원을 이익인여금으로 전환합니다. 이를 통해 배당 가능 이익을 증가시키고, 자기 주식 매입, 배당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할 방법을 모색합니다. 또 실적 개선에 따라 임직원 333명에게 총 85만 8,25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합니다. 노란풍선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시행하면서 주주가치를 제구하고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등 이익성과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.